안녕! 쯔이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서! 아, 방학은 8월부터이고요 이번 주는 온라인 학습 주간이에요 여러분, 저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보조식 자서 샀어요 헤헤, 엄청 예쁜 핑크 블랑이에요 그래요? 어떤 분이 만드는 영상 봤는데 엄청 재밌어 보이던데요? 저도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요 여러분! 드디어 내가 3시간만에 몰랑이를 완성했어요 야! 너무 좋아! 하하, 제가 벌써 썸네일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네! 저 2월달에 아미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콘서트에 가려면 회원가입이 필수라고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는 없지만 그래도 5달만에 아미 키트 나왔어요 저 포스터도 그 키트 안에 있던 거예요 멋있죠? 네! 지금 바로 올릴게요 우와! 모두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 분같은 lesson 네! 네? 정말요… 다른 유튜버님들 사진 올린 거 보고 대놈 줄 알았었는데, 알겠어요. 아휴, 유튜브 생활 정말 어렵고 힘드네요. 아미덤 언니 감사합니다. 우리 탄이 오빠들한테도 피해가 갈 뻔했네요. 이렇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퍼분들 사랑해요.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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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